많은 분들이 아마 전국곡곡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이분도 많은 우리 국민 여러분들 함께 만나보고 싶으셨을 텐데 오늘도 아쉽지만 이렇게 비대면으로 함께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랜선이라도 함께할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트로트의 여왕 송가인 씨를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한 마음은 대동강아 변함없이 차린 나무냐 모란 봉허가 흘리띠야 네 몸은 그늘이 보나 철조망이 가로막혀 다신이 많은 날 그때까지 한마음 소식을 물어볼까 한마름대동강아 나무냐 한마음 소식을 물어보여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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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나는 메들리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함께 박수 쳐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소식이 오네 그네 이 사고 이면 누가 뭐라 그러나 늙으신 부모님을 내가 무심고 에헤야, 에헤야, 너를 저러라 4대 1을 저러라 자, 여러분 즐거우세요. 즐거우신 부분들의 반수. 용도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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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용도산아 dia 하하하하 응! 마지막 곡입니다. 홍서야 어지마라 같이 불러주세요. 아시겠죠? 사랑을 밟고 사는 바람 속에 너 혼자 지키려는 수정의 틀뿔 자 나가 정보야 얻어봐라 정보야 울지 마라 오빠가 있다 내일 나갈 길 너는 지켜라 감사합니다 멀리서도 이렇게 함속 소리가 들리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정말 이 코로나 제한만 없었으면 가까이서 주고받고 박수도 치면서 신나게 춤도 치면서 놀았을 텐데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그냥 무대 내려가서 막 놀고 싶은데 아주 그냥 몸이 간지러워 죽겠습니다 아 오랜만에 메들리까지 했는데 제가 또 봉운사까지 왔는데 그냥 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아유 온 김에 진도아리랑 한바탕 하고 갈랍니다 어떻게 괜찮으세요 시청자 여러분 어머 소리가 막 들리네요 네이라고 어떻게 앵콜 한번 갈까요? 네 그러면 여기 계신 관계자 여러분의 박수라도 제가 박수 장단을 듣고 진더리랑 짧게 들려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강남구청장님 감사드리고 봉운사 스님 감사드립니다 아 진더리랑 들려드릴게요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음 아라리가 났네 우리 강 봉운사 왔다 그냥 갈 수가 있나 wanna be with you 나 노래 부르 Hunä 노래 부르 후추추추면 돌 따라가세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네 아리랑 음 아라리가 났네 많이 안아보니 반가워 이별 흘러에 이별 흘러가든 왜 만났던가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반경 창파에 둥둥둥든베 어디어차 아리아리라 돌을 쳐라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얼씨구 좋다 감사합니다 강남구가 주최하고 강남구와 봉은사가 함께 공동주관한 2021 봉은사 산사음악회 어떠셨는지요 치유와 희망을 노래하는 시간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모두는 참 힘들었습니다 코로나19라는 길고 어두운 긴 터널 정말 끝이 보이지 않고 막막하기만 했던 그 터널도 이제 조금씩 끝이 보이는 듯 합니다 물론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이 마지막 위기도 언제나 부처님의 가르침 너와 내가 다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것으로 여기는 동체대비의 마음을 기억하고 실천한다면 잘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심 속 천년고찰 봉은사 특설무대에서 보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국토ca خ ¡ sn 설삼 한국tı 봉은사 한국국토casting